오늘 하나를 얘기해 주신다 그랬는데 내용 중에서가 아닌가요? 조금 내가 우리 김성수 개인적으로는 후배님 아끼는 후배님이시라서 내가 불원천리하고 내가 이렇게 나는 우리 김성수 TV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구독자가 늘어나고 후원이 늘어난다면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아멘! 발목 잡히셨어요. 이제. 구독자가 늘어났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얄짜로 없습니다. 구독자가 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구독자가 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구독자는 21만 5,505명입니다. 21만 5,505명인데 오늘 방송 끝나고 구독자가 얼마나 늘면 3일 동안을 리미트로 두고 3일 동안의 구독자 여부를 제가 체크해가지고 1,000명이 늘어나면. 1,000명이 늘어나면. 네, 1,000명이 늘어나면. 2번씩 나오시는 걸로. 1번 정도는. 1번 정도. 그러나 좀 이제. 출연료는 분당 가격을 매겨서. 1,000명이 늘어나면. 출연 얘기가 나오면 항상 작아지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만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아까 얘기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제 그 안에 쓸데없는 소리들이 쓸데없는 소리는 아니지만 얘기가 이제 다른 각도로 나갔는데 김건희 여사가 자꾸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 자꾸 발언하는 게 너무 나는 샤킹하지만 누군가가 가정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감지해서 천공을 만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천공이었던 게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물증이에요. 이전까지는 전부 다 추정으로만 얘기했거든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니고 있는 대미관, 대일관, 대북관, 통일관. 이게 그냥 저한테 다 포착이 되고 증거 채집이 된 겁니다. 대미관, 대일관, 대북관.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 또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 통일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관점을.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나를 보면 시골 동네와 동네를 합하는 것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5년 인기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그 소리를 내가 듣고는 아주 기엄을 토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말은 가능하지. 목사님 제가 5년 인기 동안 통일에. 식음석을 쌓겠습니다. 밑거름을, 초석을 넣겠습니다. 통일에 토대를 쌓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어울리거나 그것도 사실은 벅찬 일이거든. 그런데 일어나는데 1차 접견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나한테 던진 말이 5년 인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누가 시킬 것도 아니야. 본인이 주체가 돼서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게 그냥 던진 말은 아닌데 이 무모한 말들이 그게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특정한 연도를 말해줬어요. 통일되는 해를. 천공이요? 네. 천공 어르신께서 몇 년도에 통일이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은 통일 탑 그다음에 통일에 대한 강령 8천만 결여라는 언어 이런 걸 전부 다 싹 지워버리겠다고 하는데요. 그걸 천공은 노린 겁니다. 천공이 나 이거 털어놓으면 안 되지만 우리 성수 씨를 위해서 털어놔야 되겠다. 이 정도 털어놓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구독자가 새로운 구독자. 뭐 슈퍼챗이라도 쏘시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잠잠하죠. 아무도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아무도. 잠깐 그런데 구독자는 늘어났습니다. 이 잠깐 동안에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그 잠깐 동안에 구독자가 30명이 늘어났습니다. 턱도 없죠 그거 가지고. 505명에서 지금. 구름처럼 몰려야죠. 53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털어놔야 되겠네요. 제가 통일운동을 하잖아요. 강연을 하는데 내가 그랬죠. 선생님 내 강연을 선생님의 신도들한테도 한번 강연을 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잖아. 그렇죠. 내 북한 강연 파워포인트 있고 ppt 쏘아주면서 내가 좀 잘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반대입니다 그러는 거야. 왜요. 왜. 목사님 같은 사람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북한을 바로 알리고 북한이 왜곡된 거를 내가 바로잡아주는 일을 하잖아요. 나는 북한을 편드는 게 아니에요. 북한을 편드는 게 아니라 너무 80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날조되고 왜곡되고 굴절된 북한 자료와 정보들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북한을 내가 옹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강연을 내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완충작용 일을 하고 남과 복의 화해 협력을 하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급행열차가 서로 달려서 충돌하기 직전에 이게 작동된다는 거지. 동일이. 그렇지 들어봐요 내 얘기를. 그러니까 나같이 완충작용을 하고 남과 복의 화해와 협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극과극으로 치달아야 된다는 거야. 극과극으로 치달을 때 저쪽도 아주 그냥 여유를 날 때 최고조의 악이 바칠 때 이 토길 카드가 나온다는 거지. 그게 천공의 이론입니다. 내 이론이 아니고.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만 들어보세요. 그런 이론을 하길래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 강연을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하면서 강연을 못하겠다는 거야 내 강연을.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내 강연을 결국은 안 했잖아요. 여기는 어수선하니까 코바나 콘텐츠는 곧 이사를 하기 때문에 어수선하니까 새 간조로 들어가면 강연해 주셔서 해놓고도 강연을 안 해줬잖아. 그 이유가. 그게 다 바로 이거지.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치닫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거기까지만 여기 엄청나게 쏟아놓네 내가 지금 이거. 아니 이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천공은. 하긴 군대도 안 갔다 그러잖아요. 노동자들을 또 무슨 불순 세력으로 노동자들을 빨갱이세우고 얘기하는 것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제 그것도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기자들이 궁금한 건 다 물어봤고 모든 국민들이 궁금한 건 다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대신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10명 늘어서 45명이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천 명이 될 때. 3일 동안 천 명. 3일 동안 천 명이 되면 제가 일주일에 한 것이 나와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미스입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셔. 저는 늘 마음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삽니다. 목사님. 코끝이 간질간질하지 않으신가요? 전혀. 확실합니까? 그럼요. 알겠어요. 진정성을 하늘이 다 알고 땅이 알고 성수대로가 알고 다 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돼서 뭐 지금 어찌 됐든 천국 얘기를 더 이끌어 가셔도 좋고 또 다음 얘기 넘어가도 좋고 뭐든지 밝힐 수 있는 부분에서 밝히면 되죠.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